11월 20일 자산천 영상입니다 여러분 고기가 제가 냈잖아요 여러분 고기 갔다고 갔다고 저번에 내가 영상 올렸어요 이렇게요 혼자 계시다가 갑자기 이 팀들이 이렇게 온거야 파워로 팀들이 이분들은 어저께 저기 북철에서 꽁치를 잡았다는데 쌓여야지 좋은거 정말 잡았답니다 쟤들 짜요 거의 끝났다구요 쟤들 편지 써놓고 갔어요 아내들 저도 지금 가서 오토바이 챙겨가지고 투막 3개 챙겨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 열심히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던져보십쇼 투막은 잘 날아갑니다 북철은 지금 괴가 막혀가지고 일로 다 모였는데 야 무쇠투막 자 전성구씨 자 한번 던져보십쇼 자 던지세요 던지 이야 머리 날아가네 진짜 끝내주네 시원하게 날아갑니다 두방이 아주 시원하네 전부다 내 결론은 고기가 없다 하하하하하하 미치겠습니다 여러분 아 고기는 거의 끝났어요 이제요 아 그리고 오늘 하나 속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저기 송주에서도 어 통반에 열댓마리 까라니 들어갔고 제가 어저께 헤루지를 집사람하고 같이 나갔는데 어 대진서 도루비기를 봤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앞으로 한 일주일 후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거짓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AW novo 오퍼란 wel 어려우 우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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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